전문 세락, 개통밭에 굴러도 살아서 이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로얄마스터가 되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오늘 더더욱 가슴 속에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애터미가 뭔지도 모르고 다단계가 뭔지도 모르고 도망다닌 저를 6개월 1년 끝까지 세미나장에 붙들어 매서 오늘의 이 로얄마스터까지 있게 한 우리 노정구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스폰서를 위해 주경야독 불철주야 신뢰를 가지고 우리 띄워주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이름은 다 건명할 수 없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준 우리 집사람 정말 많은 세월이지만 아직도 제 수입을 모릅니다 마음 놓고 후원할 수 있도록 해줘서 우리 집사람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어머니 올해 90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환갑이 된 아들 걱정입니다 운전 조심해라 혈압력은 먹었느냐 다리 떨지 마라 폭달아 난다 이놈아 늘 자식 걱정뿐입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스타마스터 승금여행을 어머니하고 우리 처음 갔습니다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진짜 와보니까 좋은데 다음 승금여행은 언제 가냐 계속 물어보십니다 건강에 허락할 때 다시 한번 승금여행을 같이 가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나 로얄 마스터 먹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크루즈는 못 가지만 올 가을 전체 우리 가족 여행 제가 다 쏘고 모시고 갈 겁니다 기대하세요 어머니 저는 애터미를 만나 정말 기족같은 삶을 살게 됐다고 느낍니다 한때 망한 사업가로 집도 차도 없고 매달 생활비를 걱정하던 제가 애터미 덕분에 멋진 차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내 집 마련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취미로 골프를 배우면서 완전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느끼면서 만끽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제 나이 60 인생이 활짝 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60이면 사회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은 요즘 만나기만 만나면 야 요즘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얘기뿐입니다 은퇴하고 집에서 놀면서 눈치밥 먹는 친구 100만원 200만원 더 벌려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는 친구들 많습니다 회비가 부담되어 모임에 못 나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터미 덕분에 4천만원 5천만원의 시스템 소득을 이미 보장 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점점 더 잘될 일만 남았죠 백세 시대에 남은 40년 완전히 보장됐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아갈 생각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요즘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애터미하더니 결국은 빛을 보는구나 정말 부럽다 부러움만 하면 뭐합니까 이참에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친구들아 너희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애터미 시작해서 인생이 막 화려하게 준비해봐라 10년 뒤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 애터미는 성공 확률 100%가 아니고 1000% 사업입니다 저는 별다른 능력 없이도 부지런하지는 않았지만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끈기 있게 애터미에 남아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애터미는 평범한 사람을 귀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우리 박한길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직급인 임페럴마스터 승급식이 바로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그중에 한명이 되기 위해 내년에 크라운마스터 내후년 2024년에 임페럴마스터에 도전하겠습니다 우린 모두 끝까지 노력해서 임페럴얼에서 모두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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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파이팅! 애터미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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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MURP 쥬어 Hal kasih kalau Fitz